날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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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 지금 다행히 자기세상이야 자기세상 쟤 또 어디가 지금 함엄하고 있어 늠름해 진모습이 여깄어 여깄다 재롱아 아 이거 신났어 축구해 축구 재롱 오늘 재롱 꿀잠 예약이다 그러게 너무 신났어 감사합니다 재롱아 여기 운동장에서 놀아 얘는 정말 자연주의다 이런 데를 더 좋아해 운동장에 왜 안가고 재롱이는 이런 흙 풀 이런걸 좋아해 구탱이 구석 어디 혼자 가서 사고칠만한 곳 그런 풀 완전 자연 강아지야 귀여워건데 저 뒤는 안갔으면 죽겠던데 저런데 좀 있으면 되는데 왜 저런데만 가는거야 왜 저런데만 가는거야 가자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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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온다 잘했다 잘했다 이리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가자 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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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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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성격 버드립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 우리한테 전체성으로 먹어 그냥 맛있게 먹었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해? 언니랑 있겠대 언니랑 있겠대 그럼 나랑 있을 거야? 알았어요 큰 나랑 있겠다는데 왜? 여기 그냥 돌아다녀 나 돌아다녀 근데 큰 나랑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데 발 좀 만지고 들어갈래 들어가라고? 응 들어가래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언니가 있는 집이 안정적인 것 같고 내가 아까 여기 누웠을 때 안 왔거든? 재룡이 지금 올려도 돼? 발 조금만 닦자 잠깐만 피곤했나봐 30분 동안 체력이 우리 닮아가지고 저질 체력이야 쉬어 한숨 자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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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이 많으니까 아니 너가 또 제일 잘 나온 거 고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처음에 기분 좋은 그 느낌이 있잖아 인쇄 여기서 나온다 나온 거야? 왔다 갔다 저기 노랑 빨간 파랑 재롱이 쫑긋쫑긋하면서 보고 있어 근데 빠르다 그러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 나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썼었는데 물론 5년 전이긴 한데 대박 괜찮은 거 같은데 왜 또 가져가지? 생까미 뭐야 왜 이렇게 선명해? 너무 예뻐 색감이 예쁘네 이거 원래 사진이 약간 우중충해가지고 밝기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래야 돼 그거 예전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근데 이게 그래도 안 번지나 보네 코팅 되나 봐 원래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누나들 뭐 해 일로 와봐 재롱이랑 같이 보자 재롱이는 어느 사진이 마음에 드는지 가져와봐 입매가 지금 너무 귀여워 뭐 많이 먹어가지고 입이 재롱 그럼 우선 다람쥐 같은 거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오 오케이 이게 마음에 들어 했어 그럼 자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아휴 진짜 많이 뽑았네? 귀여워 이런 것도 예쁘지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더 예쁘네 우리 애기 어떻게 자꾸 나와 아 이거 오늘 찍은 거 너무 귀여워 아 자꾸 나와 이거 자꾸 나와 이거 자꾸 나와 아 아 아 매트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팬사인에 했고요 왜 저러고 앉아있나 봐요 진짜 너무 귀여워 문 열어라고 정말 말을 진짜 안 들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 동네 창피해 씻고 가야 돼 난리여 난리 지루아 친구왕 놀아 아 삑삑이 어딨니 아 삑삑이잖아 아 삑삑이 삑삑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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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럲 translator 내수 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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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살처럼 노네. 들어! 아, 이뻐! 이야!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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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